안녕하세요. 생활중국어회화 5분정복 해커스 지영쌤입니다. 친구들과 연인과 카페에 자주 가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께서 만약 중국에서 카페에 가게 됐다 그러면 어떡하지? 당황부터 하게 되고 말은 잘 안 나오고 어버버버 무한 쑥스러움만 반복하게 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카페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중국어 회화 표현 제가 쏙쏙쏙 집어넣어 드릴 거니까 더 이상 중국인 앞에서 긴장하지 마세요. 자 그럼 먼저 카페를 뜻하는 중국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커피숍은요. 중국어로 커피, 카페이를 넣어서 커피숍은 카페이팅 이렇게 세 글자 사용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카페이팅 그러면 중국에서 가장 많은 커피숍은 뭘까요? 자 여러분 한국인들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별다방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는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스타벅스는요. 싱바크어 싱바크어 자 그럼 이제 스타벅스를 들어갔어요. 커피 사이즈를 이제 주문을 하셔야 되는데요. 커피 사이즈에 관한 중국어 제가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그리고 가장 큰 사이즈, 벤티 사이즈 이렇게 네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작은 거는요. 여러분 작다, 샤오자 쓰셔가지고 중간 거는요. 큰 거는 그러면 여러분 가장 큰 사이즈, 벤티 사이즈는요. 특히나 커요라고 해서 트어자 넣어주시면 돼요. 트어, 다, 베이 트어, 다, 베이 사실 이도 저도 모르겠고 샘 저 사이즈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럴 때는요. 사이즈 가리키시면서 앞에 있는 컵을 찍으세요. 저 이거, 저 이거 바로 이거라는 표현 사용해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가장 중요한 커피 이름을 말씀하셔야 주문이 끝나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 아메리카노를 한번 중국어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메리카노는요. 미국식 커피라고 표현해주시면 돼요. 미국식 커피 그래서 발음은 그러면 이 아메리카노로 문장을 하나 만들어볼까 하는데요. 나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요. 자 저는 아메리카노를 굉장히 좋아해요. 라고 하는 문장을 중국어로는요. 샘 저는 라떼를 좋아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라떼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라떼는 라떼라고 할 때 이 성조만 기억해두시면 돼요. 라떼 발음은 중국어로 그대로 나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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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카도 너무 쉬워요. 모카도 모카 발음 똑같죠. 발음 다시 한번 모카 그대로 그대로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주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이스 또는 핫 뜨거운 거 아니면 차가운 거 여러분 이거 한번 발음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아이스는 얼음이니까 삥 사용해주시면 돼요. 삥더 아이스는 삥더 뜨거운 거는요. 열자를 사용해서 르하다 르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되죠. 지금까지 배워본 카페에서 필요한 기본 단어들을 바탕으로 그러면 실전에 적용해서 문장 말하기 연습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문장으로 통째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어렵지 않으세요. 첫 번째 직원이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할 수 있어요. 무슨 커피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자 이때 문장은요. 자 그러면 주문할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큰컵 한 잔 주세요는요. 저는 원합니다. 한 잔의 큰컵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순서는요. 워야오 이 베이 다 베이 빙다 메시 카애 워야오 이 베이 다 베이 빙다 메시 카애 그렇다면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뜨거운 라떼 중간 사이즈를 두 잔 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워야오 량 베이 종 베이 르다 나티에 워야오 량 베이 종 베이 르다 나티에 요렇게 쓰시면 돼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생활 중국어 회화 표현들 배워보였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말고 질문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편 생활 중국어 5분 정보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大家辛苦了. 谢谢